화를 많이 내는 사람들의 특징을 알려드릴게요. 실제보다 자신을 과대평가할 때 화를 많이 냅니다. 너 나 무시해? 너 지금 나 우습게 보는 거야? 이런 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사실 그 문제가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본인에게 있는 거예요. 실제보다 자신을 너무 과대평가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나를 무시한다 라고 받아들인 거죠. 두 번째 자신의 컴플렉스 과거의 상처에 자극받았을 때 방어기제가 발동한 거예요. 내가 별말을 하지 않았는데 너무 크게 화를 낼 때 같이 화를 내지 말고 저 사람 여기에 컴플렉스가 있나봐 그걸 내가 잠깐 자극했나봐 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에게 대한 치근치심이 조금 생길 수도 있겠죠. 상대에게 지나치게 큰 기대를 했을 때도 우리는 화가 납니다. 내 기대보다 너무 그 사람이 나를 작게 생각할 때 그러면 내가 굉장히 화가 날 때도 내가 너무 큰 기대를 해서 내가 이런 거야 나를 좀 진정시킬 수가 있겠죠.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짜증을 남에게 해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사실 제일 나쁜 경우죠. 그쵸? 타인을 감정의 쓰레기통으로 생각하는 사람. 이것도 철저히 이 사람 자체의 문제인 거지 옆에 있는 우리의 문제가 아닌 것이죠. 그리고요. 다섯 번째 기억해 주세요. 누군가 나에게 너무 욱하고 자주 화를 낸다면 그 사람을 볼 때 이 문장을 떠올려주세요. 아, 자기의 간절한 요구를 알아달라는 호소를 이 사람은 너무 표현할 줄 몰라서 저렇게 화를 내는 걸로 표현하고 있구나. 아, 저 사람 표현력이 너무 없는 거구나. 이런 불쌍한 마음을 가지면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똑같이 화내면서 싸우는 비율을 줄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욱하고 화내는 사람 보면 인격적으로 훌륭해 보여요. 아니면 굉장히 사귀고 싶지 않은 사람으로 보여요. 후자죠. 그런데 그 사람과 똑같이 말싸움을 하면서 똑같이 대응한다면 우리도 같은 사람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욱하고 화내는 사람을 보면 이 문장을 기억하시고요. 나에게서 욱하고 화내는 감정이 올라올 때도 이걸 생각하면 우리가 좀 참을 수가 있겠죠. 고수들의 화내는 기술 한번 배워볼까요? 여러분, 화는 무조건 참는 게 좋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화를 너무 참으면 병이 됩니다. 여러분, 그 병을 두 글자로 뭐라 그래요? 화병이라고 해요. 제가 미국 정신과 의사협회에서 나온 의학 사전을 보다가 깜짝 놀란 적이 있어요. 분노증후군 편을 읽고 있었는데요. 병명 중에서 한국어 발음 그대로 화병이라고 표기한 단어가 나온 거예요. 우리 발음 그대로. 옆에 해설을 읽어보니까 화를 참지 못하는 분노증후군으로서 유독 한국인에게서만이 발견된다. 이렇게 써 있었어요. 여러분, 그게 우리 한국 사람이 성질 더러워서 그런 걸까요? 아니에요. 전 마음이 아팠어요. 여러분, 화병은 화를 내서 생긴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 생긴 거예요? 너무 참아서. 우린 어릴 때부터 내 감정을 표현하기보다 내 감정을 억누르고 그리고 무조건 참고 표현 안 할 때 어른들이 잘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삭혀라 이런 말 되게 많이 했어요. 그런데 우리의 감정은요. 특히 부정적 감정은요. 그걸 반드시 비워내지 않으면 속에서 골마 터져요. 그리고 쌓이고 쌓이고 쌓여서 누군가가 어느 날 농담의 좁쌀 하나만 딱 떨어뜨려도 폭발할 지경에 이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날 그 사람이 다 덮어쓰는 거예요. 난 별말도 하지 않고 농담했는데. 그럼 이 사람이 그렇게 폭발한 이유는 어때요? 평소에 쌓고 쌓고 쌓아서 폭발할 지경까지 분노의 감정을 그대로 내버려 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위험을 피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자주자주 나의 부정적인 감정을 비우는 연습을 잘 해야 합니다. 여러분, 고수들의 화내는 기술은 이래요. 그래서 우리는 화를 참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화를 내야 돼요. 그런데 화를 어떻게 내느냐가 중요하겠죠. 여러분, 첫 번째, 누군가 나한테 욱하면서 화낼 때 제일 좋은 건 뭐냐면 무시하기입니다. 아까 다섯 가지를 기억하는 거예요. 아, 저 사람 자기 컴플렉스에 자극받았구나. 아, 저 사람은 지금 자기의 소망을 말하고 싶은데 표현 방법이 정말 저지려서 저런 화내는 방법을 택하고 있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대응하기가 좀 쉬워지죠. 무시하기예요. 두 번째는 육초호흡법입니다. 이건 정말 도움이 돼요. 여러분, 누군가 말로 자극해서 우리가 욱하고 화가 날 때는 우리의 편도체가 3초 만에 동물적인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3초 만에 대응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숨을 한 번 깊게 들이마시는 거예요. 코로. 그리고 나서 입으로 후우 하면서 3초 동안 그 숨을 내뱉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편도체가 동물적 반응을 해서 화가 나려고 하는 3초의 시간을 우리의 뇌하수체로, 이성적인 뇌로 그 감정을 보낼 수 있어요. 그러면 침착하게 심장과 허파가 조율되면서 이성적인 대응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건 미국의 특전사들이 입대를 하면 가장 먼저 육초호흡법부터 배운대요. 자기의 감정을 조절할 수 있게 한 번 해볼까요? 3초 동안 코로 숨을 들이마셔요. 시작. 하나, 둘, 셋. 입을 벌리고 뱉아요. 하나, 둘, 셋. 맞아요. 누군가 나에게 자극을 했을 때 바로 화내지 말고 3초 숨을 들이마시고 3초 내뱉고 나면 우리의 욱하는 동물적 감정을 이성의 뇌로 옮겨 놓은 시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6초라는 시간에는 아주 많은 비밀이 숨어 있죠. 여러분 생각을 멈추고 나의 심장에 집중하면서 육초호흡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화가 날 때 내가 화를 내면 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는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화를 내서 상황이 달라지는 경우는 거의 없답니다. 더 큰 싸움이 될 뿐이겠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럴 수도 있지. 제 오늘 딴 데서 기분 나빴나 보다. 그 화풀이를 나한테 하네. 이렇게 치근지심을 가져보는 것도 도움이 될 거예요. 여러분 이 문장을 다 같이 한 번 읽어볼까요? 시작. 상대를 변화시키려 하지 마세요. 네. 여러분 내가 내 마음도 조율하기가 힘든데 상대를 변화시키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정말 어려워요. 너 때문에 화가 나가 아니라 화가 나지만 그 감정의 주인이 되어서 내 감정을 조율할 수 있을 때 내 감정의 주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또 중요한 게 있어요. 곱씹으며 괴로워하지 말고 용기내서 내 감정을 말하는 거예요. 참으면 착한 사람일까요? 아니요. 참는다고 착하다고 봐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내가 내 마음을 잘 보살피려면 나의 부정적인 감정을 잘 비워내려면 우리는 용기내서 솔직하게. 그러나 어떻게 전달하자고요? 친절하게 전달하면 되는 겁니다. 아까 직장에서 선배가 나한테 너 보고서 이렇게 밖에 못 써? 이렇게 말하면 굉장히 기분이 나쁘죠. 이렇게 말해볼 수 있겠죠. 6초 호흡을 한 번 한 후에 선배님, 선배님, 저는 선배님이 저를 비난하시는 것 같아서 아까는 너무 속상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선배님 덕분에 계속 다시 쓰면서 제 보고서 실력이 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선배님, 다음엔 말씀하실 때 조금 더 좋게 말씀하셔도 제가 잘 알아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는 비난하는 것처럼 들려서 저도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어쨌건 선배님 덕분에 제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으니까 고맙습니다. 이렇게 말해볼 수도 있겠죠. 여러분 이게 뭐예요? 내가 너보다 한 수위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할 말은 꼭 하되, 참지 말고 하되 어떤 방식을 택하자고요? 소망으로 말하고 친절하게 말하는 겁니다. 같이 화를 내면서 말하는 것보다 나는 비난의 형식을 취했는데 나는 화내는 형식을 취했는데 상대가 웃으면서 나한테 답하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보통 아니네, 한 수위네 라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니까요.